그 멋있어요. 9259님께서 두 분 다 고향이 경상도로 알고 있는데 사투리 대화 한 번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사투리 근데 조금씩 이렇게 가끔 가끔씩 쓰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얘기하다보면 살짝살짝씩 저는 사실 되게 서울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잘해요 잘했는데 이제 가끔씩 아까 얘기할 때도 이렇게 가끔씩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조지씨가 이제 아까 저희가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하면서 대구뿐이란 걸 알게 됐는데 그때 바로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형 대구예요. 사투리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지씨는 평소에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대구친구랑 있을 때 혹은 뭐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뭐 그 정도 그치 근데 사실은 고향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은 서울말 쓰기가 더 이상해요. 그쵸. 약간 조금 괜히 좀 그렇고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전화받을 때는 사투리 쓰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서울말 쓰고 이게 좀 익숙해져서 저는 근데 저는 옛날에 대구에 살 때도 서울말 썼어요. 아이 그러니까 부모님 썼어요? 무슨 사투리 쓰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부모님 찾는 전화 가끔 오면 제가 서울말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 모임 가셨는데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면 또 믿는 과정 그 저희가 테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저도 한번 당했었는데 아무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를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저는 근데 판독 못해요. 이거 사투리 쓴 건가요? 작가님? 약간 썼다. 약간 썼다. 이게 사투리 판별법이래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심한 편이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 그런거? 음정이 약간 있으면 진짜요? 쓴다고 저도 당했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그리고 또 친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대화할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라디오 하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게 고향 친구들 아 네네네네네 그리고 나의 뭐 힙합에서 막 호미들 막 이러잖아요. 좀 오글거리고 그냥 진짜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내 모든걸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보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네네네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아 이거는 진짜 찐친구 아니면은 이런 느낌 안난다. 진짜 친구다. 제 호미들이에요.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호미들이란 말이 저 오글거릴까요? 아유 좋은데요? 그래요? 호미들이다. 하여튼 그렇게 느껴져서 네. 친구에 대한 그런게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많이 하는구나. 제가 호미들이랑 칠리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치 에